다음 문제 주세요 쩝쩝 비읍 슈욱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쩝쩝 바삭? 바삭? 어 바삭 거의 다 왔어요 발음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점메추 저메추 전문이기도 하고요 맛잘할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그쵸 맛잘할들한테 어우 너 쩝쩝 비읍 슈욱 천박사 천박사 쩝쩝 박사 정답입니다 이야 야 박사님 아 원래 이게 박사입니다 바삭이 아니라 너무 아까웠어요 좀 소위가 맞추게끔 유도가 돼야 되는 건데 동원형이 살짝 흘렸는데 저도 바삭? 거의 다 왔어요 그래도 동원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맞췄으면 뭐 어린이한테 그럼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피읍 미읍 황사장 어 황사장 잠깐만 형님 황사장 소위가 손 들었어요 소위가 손 들었어요 참고하시고 대답하세요 환사장 한 것 같아 아 환사장이라 그랬군요 아 발음이 약간 틀렸어요 자 소위씨 아 본인은 황사장인데 환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소위씨 어 그 폼 미쳤다니 폼 미쳤다 정답입니다 이야 요게 이제 멋지다의 MZ스타일 표현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무대를 봐주세요 절로 나오는 말이 뭐죠? 폼 미쳤다 아 우리 뭐 천박사 팀을 딱 보는 순간 폼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폼 미쳤다를 외치면 폼 미쳤다 포즈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포즈든 좋아요 앉아서 앉아서도 좋고 서서도 좋습니다 자 분리해 하나 둘 셋 미쳤다 우와 오 한 분 한 분을 봐주세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폼 미쳤다 이솜씨 좀 많이 봐주세요 이솜씨 아니 저기 김성식 감독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한번 와 강동원씨 폼 미쳤다 이동희씨 폼 미쳤다 이솜씨 폼 미쳤다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. 소희씨 폼 미쳤다. 마지막입니다. 제가요? 예. 김종수씨. 아니 강도근 배우도 있고 한데 저를 마지막에. 폼 미쳤다. 저것이 바로 엔딩 포즈죠.